저희가 해볼까요? 여기 왕설에다 올리고 가는 거예요, 인정? 네 저쪽 틀어들어가냐? 약간만 걸어가네 이쪽으로 좀 더! 좀 더! 이쪽으로 누나! 이렇게 된다고 하지? 사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내가 잡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삐뚤삐뚤 하더라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이드로 가가지고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길이 조금 못나게 났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트레이터 오빠 생각했지? 뭐? 트레이터 오빠 생각했어 트레이터 오빠 생각했어 트레이터 오빠만 생각해서 그래 뭔 소리야 이거 씨 저거 딴 생각해서 그래 저거 트레이터 오빠만 생각해서 삐뚤삐뚤 그냥 이쯤으로만 그래 있을 것 같지 트레이터 오빠 때문에 역길로 새 버렸네 내가 저거 완전 휘어졌네 저거 그러다 트레이터 오빠만 생각했죠 트레이터 오빠만 생각했죠